304페이지 중간에 갑자 6년이라 원수 6년 기원전 117년 시세에 이해에 대농령 안이 주하다 대농령인 안이를 죽였다 초에 이염직이라 하여 아니죠 아니가 이염직 청렴하고 정직함으로써 초천지 구경이러니 점점 성진하여 천성진하다는 뜻이죠 점점 성진하여 지르다 구경에 이르르니 해가지고 1번 보겠습니다 구경 한이태상 안나라는 태상 광노쿰 위위 대보 연이 홍녀 홍녀 종정 사농 소부로 위구경이라 이게 구경이란 얘기죠 후위 이래로 그 후에 위나라 아 후비 후위 이래로 경명수 인구나 경의 이름은 비록 인구 예것을 따라서나 소리지국을 위지시라고 소오리지 소 이말리 다스릴리 자죠 다스리는 바 다스리는 바의 국을 위지시라 하고 인하여 구시라 했다 운서 운서에 경은 장이니 운서에 보면은 경은 장 글장 밝힐 장 경은 밝힌다는 뜻이니 장선 명리야요 장선 선을 밝히고 명리 이치를 밝히는 것이고 고향녀니 또 향할 향자죠 향하는 향하는 것이니 은 위인소 귀향녀라 뭐라는 말이든 소귀향 사람이 귀향하는 바가 됨을 말한다 그게 구경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안이가 청렴하고 강직하다 뭐 정직하다 해가지고 구경까지 배설이 올랐는데 장탕이 여이유극이라 장탕이라는 사람이 여이와 더불어 아니죠 안이와 더불어 극이 틈극자죠 틈이 있었다 사이가 안 좋았다 이 말이죠 인유고 사람이 고하는 자가 있었다 이 이를 안이를 고하는 자가 있었다 이 탓사 다른 일로서 다른 일로서 안이를 고발하는 자가 있거늘 하탕 치이하다 하탕 탕에게 내려 그러니까 장탕이죠 장탕에게 사이가 안좋은 그 장탕에게 내려가지고 치이 이를 안이를 다스리게 하였다 임금이 그랬겠죠 그런데 이가 안이가 여객의 할세 여객의 객과 더불어 얘기할 때에 초령하에 초령이 처음 명령이 내려오면 이 불편 자은을 여기 있었다 불편함이 있었다 명령이 내려왔는데 임금 명령이 내려왔는데 좀 불편함이 있거늘 이가 불응하고 안이가 그 명령에 불응하고 미반순이러니 조금 번순 뒤집을 번자죠 입술을 뒤집었다 입을 삐죽거렸다는 말이죠 이 명령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입을 삐죽거리니까 탕이 주당호대 네 탕이 장탕이죠 장탕이 주당 당을 아래다 벌줄당 벌줌을 아래다 입을 삐죽거렸기 때문에 임금 명령에 대해서 입을 삐죽거렸기 때문에 벌줄 것을 아래다 이 구경으로 이는 아니는 구경 지금 구경이죠 뼈슬이 구경으로 견 영하편하고 영이 불편함을 보고 명령이 내려온 것을 불편함을 보고 불입은 들어가서 말하지 않고 불은이죠 들어가서 말하지 않고 복비하니 복비 배복 마음복 여기서는 마음복이죠 마음으로 비난했다 마음속으로 이건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을 한 건 아니고 속으로 입을 삐죽거리면서 속으로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니 해가지고 2번 보겠습니다 복비 비는 도괄비라 비로 비로 읽는다 되어있고 그러니까 속으로 마음속으로 비난하니 논사니다 논사 논죄한다 사형은 사형으로 논죄합니다 사형을 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형감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임금 명령을 속으로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시지후로 이때 이후로 이 복비지 법비하야 복비하는 마음속으로 비난하는 법이 비 이 비는 3번부터 비는 즉 예야라 되어있어요 예 설레 예죠 이때는 비는 설레비입니다 설레비 예 복비의 설레하는 복비를 예 그 복비를 처벌하는 설레가 생겼다 마음속으로 비난해도 벌을 주는 설레가 이때 생겼다 이런 얘기죠 아여 공경대부 아 다 첨유취용 이르라 공경대부가 다 많았다 첨유취용 첨유하여 아 아첨하여 아 취용 용납됨을 취하다 아첨하여 용납됨을 취하는 자가 다 많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 중에는 아주 무서운 법이죠 속으로 속으로 비난해도 사형당하는 이런 법이 이때부터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첨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안 죽으려면 아첨을 해야 되죠 그런 일이 이때부터 있었다 그 다음에 병이 원정 2년이라 기원전 115년 동 11월에 장탕이 유죄 자살하다 장탕이 그러니까 여기 방금 읽은 장탕 안위를 죽인 그 장탕은 또 죄가 있어서 자살하였다 예 그 다음에 춘에 기 백량대하고 기 일으키다 짓다 백량대를 짓고 백량대 해가지고 1번 보겠습니다 백량대 대제 장한성 북골내라 백량대가 장한성 북골 안에 북쪽 대골 안에 있었다 삼보은 삼보에서 말했다 삼보라는 책에 보면은 용 향백 위 전량하니 용 향백 향백 향백을 써서 향기 나는 척백나무를 써서 써서 위 전량 전량 을 만들었다 전각의 대들보 들보를 만들었으니 향문 심리중이라 향이 요새는 들리다니까 요새는 풍겼다 향이 풍겼다 해야 되겠죠 심리 심리안에 풍겼다 그 향기 나는 나무로 가지고 그 집을 지었으니까 그 향기가 심리안에까지 풍겼다 초에 태후 영신군하여 처음에 태후가 영신군 신군을 불러서 사지 궁중하니 사지 그에게 제사 제사 공중에서 제사 제사 지시 이때 이르러 신군 구출연을 신군이 구하다 출 출을 구했다 나가기를 구했다 나가기를 요구하거늘 내 영 이에 경영하였다 대를 경영하였다 대를 지었다 대를 지어 사지 그를 머무를 사지요 그를 머무르게 하였다 그 다음에 부주 장능여자 인기 자사하여 장능의 여자가 인 인하여 기자 사로 인하여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비해 역사하니 비해하여 슬퍼서 또한 죽었다 아들이 죽으니까 그 어머니가 또 슬퍼서 죽으니 유영 영이 있었다 우리 책에 영흠이 있었다 신령이 있었다 영흠이 영흠이 있었다 민다 사지하니 백성이 많았다 사지 그에게 제사하는 자가 많았다 많으니 무제 외조모 역광 사지르니 한무제 한무제 외조모가 역광 관가서 사지 그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기후 자손 존연이라 그 후에 제사한 이후에 자손이 잘 되었다 이 말이죠 높고 현달하였다 급 죄지위에 미치다 제가 무제가 즉위함에 치사 공중이러니 치사 사당을 설치하였다 공중에 궁중에 사당을 설치하였는데 지시구출위원을 이때 이르러 나가기를 요구하거늘 내 영 영대 사지하니라 이에 영대를 영대를 지어서 백량대죠 백량대를 지어서 사지 이런 흘리 압춘에 백량대에 가는 대를 짚고 작, 승노반 아니 작 만들었다. 승노반을 만들었다. 승노, 이슬을 받다죠. 이슬을 받는 쟁반 그릇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2번 보겠습니다. 승노반 삼보, 황도, 삼보, 황도 그는 책에 말하기를 권장궁 신명대상, 권장궁 신명대 위에 유 동선이 나니 구리의 신선이 있었으니 서수장하여 서표다. 수장을 펴다. 손바닥을 펴서 손바닥을 펴서 동반 옥배하여 받들다. 동반 구리쟁반 구리쟁반과 옥잔을 받들고 받들어서 성운표지 청노라. 성받다. 운표의 구름 표면의 청노를 받았다. 맑은 이슬을 받았다. 그러니까 승노장 걷는 것은 새벽에 이슬이 오잖아요. 찬 거를 구리로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슬이 오면, 이슬이 쭉 내리면 그걸 받아가 그걸 먹으면 불로 장생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슬을 먹는 겁니다. 이게 승노반입니다. 대병대를 짓고 승노반을 만들었으니 고 이십장이라 높이가 이십길, 사람 이십길 정도 됐다. 이동 위지하고 동으로서, 이예입이죠. 동으로서 그걸 만들고 승노반은 동으로 구리로 만들고 유선인장, 선인장이 있었다. 신선의 손바닥이 있어서 신선의 손바닥처럼 그렇게 만들었죠. 이 승노하여 이것을 가지고 승노 이슬을 받아서 화, 옥, 설 음지 하면, 화, 화, 여, 옥, 설과 화, 여, 엇을 마시면 옥가루, 옥을 가루로 내겠죠. 가루로 내 가지고 그걸 섞어 가지고 마시면 운, 가이장생 말한다. 가이장생, 장생할 수 있다고 운 말하니, 견, 교사지, 교사지 그는 책에 보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궁실지수, 궁실을 꾸미는 것이 작차일승이라라 이곳으로부터 나날이 승행하였다. 백량대를 짓고부터, 그 이후로는 궁실을 짓는 그런 토목공사가 많았다 이런 얘기죠. 306페이지 혼야왕이 기항한에 혼야왕이 이미 항복했다. 한나라에 항복하고 자염택이동으로 공무형노하니 자, 붙어자. 염택으로부터 동쪽 염택 지명이겠죠. 염택으로부터 동쪽은 공무형노 비어서 무가 없다. 흉노가 없다. 혼야왕이 그 흉노에서 한국에 온 사람이죠. 염택 동쪽에는 흉노가 없으니 서역도가통이라. 서역의 도, 서역으로 가는 길이 가통, 통할 수가 있었다. 서역으로 갈 수 있었다. 어시 이때에 장근이 근언하되, 장근이 근언, 근언. 근언 할 때 근, 아래를 근입니다. 근언. 말을 아래다. 근데 근이 하는게 근언입니다. 장근이라는 사람이 말을, 근의를 하되, 후폐초오손하여 이단 흉노 우비하소서. 후폐, 폐백을 두덕게 하여 초오손, 오손을 불러서. 폐백을,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오손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단 끊다. 흉노 우비를, 흉노의 우비를 오른쪽 팔을, 오른쪽 팔을 끊으십시오. 이렇게 기하십시오. 그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기연오손. 이미 오손과 연합하면, 연합하면, 자기 서대하지속을, 그 서쪽 대하의, 대하의 무리를 가초래리다. 모두 가초래,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천자 이위연, 천자께서 이위역이다. 그렇다고 여겨서, 사근, 시오손하고, 사근으로 하여금, 장근으로 하여금, 시, 사신 갈 시죠. 장근으로 하여금, 사신 가게 하였다. 사신을 보냈다. 이 말이죠. 오손에게. 오손에게 사신을 보내고, 인분견 부사하여, 인하여, 인하여, 분, 분, 나누어, 분견, 나누어서 보냈다. 부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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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 보내서, 어, 사대완대하, 대하, 대하제반국하니, 예, 시, 사신갈 시죠. 사신, 사신을 보냈다. 대완대하의, 여러, 여러, 이웃나라, 이웃나라에, 사신을 보내니, 이것이, 이때에, 서역이, 시, 통어한, 비로소, 통, 교통하였다. 어, 한, 한나라와, 한나라와, 서역이, 교통된 게, 이게 이제, 한무제 때다.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이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어, 무진 4년이라, 기원전 113년, 정의 천 방사 난대하여, 정의라는 사람이 천거하였다. 방사 난대, 방사인 난대를, 천거하여, 방사, 도사, 신선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죠. 방사, 방사인 난대, 난대를, 천거하여, 운 말했다. 여, 여, 문성장군, 동사라, 한대. 여, 문성장군과, 동사, 서성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문성장군하고, 동문수학 했다. 이 말이죠. 같은 서성비드에서 배웠다. 문성장군은, 앞에서, 전문시안을 했지요. 302페이지. 문성장군. 중간에 동그라미는, 제인 소홍이, 소홍이 문성장군이죠. 귀신을 부를 수 있다. 이래가지고, 문성장군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죽였다 되어 있는, 그 소홍입니다. 문성장군. 문성장군의 소홍이죠. 문성장군하고, 동문수학 한 사이라고 말을 하는데, 상이 방회주문성이러니. 상이, 방회주문성이러니. 상이 방향으로, 그때, 막, 회, 후회하였다. 주문성. 문성장군을 죽인 것을, 후회하였는데, 등난대. 난대를 얻고, 대열. 난대를 얻고는, 크게 기파해서, 배위, 오리장군하니. 오리장군으로 배수하였으니. 해가지고, 1번 보겠습니다. 오리장군. 난대 겸상활. 난대가 겸상, 상을 만나보고, 말하기를, 배울 현해야 되죠. 난대현상, 상을 배웠고, 말하기를, 신상왕래해상하여, 신은 항상 왕래해상, 해상을 왕래하여, 겸, 안기선문지 속이라 하고, 겸, 해상을 왕래하면서, 안기, 안기가 우리 밑에 보면, 안기생이라고 되어있죠. 안기생, 선문은 선문자고라고 되어있죠. 선문자고, 이런 신선들을 만나본다고 하고, 왈도 말했다. 황금가성이요. 황금은 가성 만들 수 있다. 황금을 만들 수 있다. 또 이렇게 하고, 불사지약 가득이요. 불사약을 가득 얻을 수 있다. 또 이렇게 하고, 선인 같이하라 한데, 신선을 같이 이르게 할 수 있다. 신선을 여기에, 서울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배장군, 이에 배수하였다. 장군으로 배수하여, 상위태자지매하고, 상자가 오히려 상인데, 여기서는 장가들상입니다. 장가들입니다. 장군으로 배수를 줘 가지고, 장가들게 하였다는 말이죠. 위태자지매, 위태자의 누이에게 장가들게 하고, 사심만근, 심만근을 하사하였는데, 그 후에 이 폐, 바다에 들어가서, 구기사, 그 스승을 구한다 하여, 내 지 태산상이나, 이에 이르다. 태산상, 태산의 위에 이르렀으나, 무소견, 본 바가 없다. 신선을 만난다 했는데, 신선을, 없는 신선을 위에 만나겠습니까? 신선을 만난 바가 없었는데, 이 대가, 난대, 난대죠. 대가, 망어, 무망이라 하여, 요참하니라. 그러니까, 이 대, 난대가, 망어하고, 말을 방영되게 하고, 무망, 속일무, 속일망이죠. 속이고, 사람들을 속인다 하여, 요참, 허리를 잘라, 베어서 죽였다. 요참형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배위, 오리장군, 오리장군으로 삼았고, 귀진천하라. 귀암이 떨쳤다. 천하에 떨쳤다. 임금이 총애하니까, 그 귀암이 천하에 떨쳤다. 그 시에, 해상연재지간이, 해상, 해상, 바다쪽, 중국으로 보면 동해안이죠. 연재지간이, 맛불에 관하여, 애관하지 않으려 없었다. 애관, 액, 잡을 액, 잡을 액, 완, 팔완, 팔뚝완이죠. 팔뚝을 잡는다. 팔뚝을 잡지 않음이 없었다. 해가지고, 그리고, 애관 2번 보겠습니다. 애관. 액은, 여, 액통요. 액과 통한다. 잡을 액, 잡는다. 완은, 여, 견, 완. 견, 견, 견하면 끌견인데, 끌견, 팔뚝, 완. 이것도 완, 팔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 끌견, 팔뚝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완. 완자는 팔완이죠. 팔완. 그러니까, 액은, 액과 통하고, 잡다. 완은, 팔. 팔과 통한다. 그러니까, 완은, 팔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팔을 잡는다. 팔을 잡는다. 애관인데, 우리 책에 보면, 팔을 걷어 붙이고, 이래 되죠. 그러니까, 신선수를 믿는, 난데가, 임금 총리를 받으니까, 나도 신선을 만난다. 뭐 이런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팔을 붙이고, 나도 나도, 이러면서, 임금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애관하여, 팔뚝을 걷어 붙이고, 자은, 유, 금방, 능신선의래라. 자은, 스스로 말했다. 유, 금방. 금방 해가지고, 3번 보겠습니다. 금방. 위, 위인지방이라. 사람을 숨기는 방법. 사람을 숨기는 방법. 금방이라고 되어있죠. 금방. 사람을 숨기는, 스스로, 사람을 숨기는 방법. 해가지고, 우리 책에는 그냥, 비방, 비방 되어있죠. 비방. 비방이 있다. 스스로 비방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여, 능신선,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임금한테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에, 경, 좌, 무망, 요, 찬하다. 후에, 마침내, 좌, 연자될 자자죠. 연자되어, 연자시키다. 무망, 무망이 연자되어, 무망, 속일무, 속일망. 속인은, 속인인지 연자되어, 요참, 요참영을 하였다. 허리를, 잘라주겠다. 요참을 하였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영가진시왈, 천하지사 교어, 중인주지 욕자는, 국가지소의 계자라. 천하지사, 천하의 선비가, 교어준, 공교할교, 약삭빠르교, 약삭빠르교, 천하의 선비가 약삭빠르다 어디에? 마침에, 마칠중이죠. 마침에 약삭빠르다. 인주지욕, 인주의, 인주의, 욕망을, 욕망을, 마침에 약삭빠른 자는, 저기 그러면 그렇지요. 천하의 선비가, 인주, 인금의 욕심, 욕심을 마침에, 마침에 약삭빠른 자. 임금이 하고자 하는게 뭐다. 눈치 딱 채가지고, 임금이 원하는 것만 막 해주는, 그런 사람. 다른 말하면 간신이죠. 그런 자는, 국가지소의계여라. 국가가 마땅히, 경계하는 바다. 경계해야 한다. 그런 사람. 임금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잘 맞춤, 맞춤에,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국가에서는 간신이니까, 경계해야 되죠. 시골호. 이 때문에, 욕계기탐나 즉, 욕계. 이 계 자가, 열계, 깨우칠계. 깨우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 계도하다. 욕계, 계도하고자 하다. 탐. 탐함을, 탐욕스러움을 계도하고자 하면, 즉자가 면적자죠. 탐욕스러움을 계도하고자 하면, 이리시, 이리로서, 이익으로서 시험하고, 이익을 가지고,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익되는 일을 보여주면, 그걸로서, 이익으로서 시험하고, 그러면 탐욕이 있는지 안다 있는 얘기죠. 욕계, 또 계도하고자 하다. 음, 음란함을, 음탕함을 계도하고자 하면, 이역시, 이역시, 이역으로서, 세교육으로서, 세교육으로서 시험하고, 욕계, 요도 계도하고자 하다. 태, 그 태, 게으름을, 나태함을, 계도하고자 하면, 이역시, 이역시, 유로서, 노리로서 시험하고, 욕계, 요도, 계도하고자 하다. 이, 인, 인야 하죠. 인, 이때는 잔인할 인자죠. 잔인함, 잔인한이, 잔인함을 계도하고자 하면, 이살시, 살로서, 죽이는 것으로서 시험하고, 욕계기, 계도하고자 하다. 교만함을, 교만함을, 계도하고자 하면, 이조시, 아, 이게, 첨자입니까? 네, 첨자죠. 이첨, 첨, 첨으로서, 아첨함으로서 시험하고, 교만은 아첨함으로서 시험하고, 욕계기, 치야 즉, 계도하고자다. 치, 사치함을 계도하고자 하면, 사치함을 계도하고자 하면, 토목공사로서 시험하고, 이 토목으로서 시험하고, 토목공사로서, 토목공사로서 시험한다. 건물같은거, 자기 집에, 건물, 집을 엄청 크게, 좋게 꾸미는거, 그런거죠. 그런거죠. 토목공사죠. 그러니까 사치함을 계도하고자 하면, 토목공사로서 시험하고, 욕계기, 겸야죠. 겸, 다툼을 계도하고자 하면, 이 병역시, 병역으로서, 전쟁으로서, 전쟁으로서 시험하고, 욕계기, 탄야죠. 욕계, 탄, 흐탄함을 계도하고자 하면, 계도하고자 하면, 이 귀신시, 귀신으로서, 귀신으로서 시험하고, 욕계기 과야죠. 욕계, 계도하고자 하다. 과, 과시함을, 과시함을 계도하고자 하면, 이 상서, 상서로서 시, 상서로서 시험하니, 수, 자, 잡집이, 행기일중이니, 수, 자가, 여러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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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집하여, 모여서, 여러가지가, 모여서, 행기일중이니, 바랄행자죠. 바랄행, 그 일중을 바라니, 여러가지가, 여러가지가 섞여서, 한가지가 들어맞은 것을 바라니, 일설지 중이면, 일설이 한 말이 적중하면, 인주타, 오술중이라, 인주가, 임금이, 타, 떨어질 타자죠. 인주가 떨어진다. 오술중에 떨어진다. 오술, 오자가, 나오자에요. 그대 오, 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대 오술중 그들의 술책 가운데에 떨어진다. 무제지 공병은, 무제가, 한무제가 공병, 병을 다하다 하는 것은, 전쟁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전쟁을, 한무제가 전쟁을 많이 한 것은, 중어, 음조지일시요. 중, 적중되다 해야 되겠죠. 음조, 음조가, 한번 시험함에 적중된 것이고 해가지고, 1번 보겠습니다. 음조지일시, 그는 3년에, 민월이 격동구원을, 민월이 공격했다. 동구를, 동구를 공격하거늘, 동구고, 급어하나니, 동구가 고했다. 급함을, 고급, 급함을 고했다. 그 한, 한나라에, 우랑비가 쳐들어왔으니까, 한나라에 급함을 고하니까, 시, 제, 황제 년 20이라. 이때 제가, 황제가, 한무제죠. 황제가 년 20, 나이가 스무 살이었다. 준비한지 얼마 안됐을때다. 그랬죠. 그래서 문, 태위 전문한대. 그래서 태위인 전문에게 물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태위 전문에게 물으니까, 분 2위, 부족번 중국이라 하더니, 그러니까 전문이 2위 말했다. 부족번, 번거롭게 할 것이 없다. 중국. 중국을 번거롭게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가서 뭐, 도와줄게 없다. 이렇게, 전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시에, 조흘분하다. 이때에, 조가, 엄조지요. 엄조가, 흘비난했다. 전문을 비난하였다. 상, 견, 조하여, 상이, 조를 보내어, 조, 엄조를 보내서, 발병구 동구르니, 발병하여, 병사를 징발하여, 구원하게 하여, 동구를 구원하게 하니, 미지, 이르기도 전에, 군대가 거기에, 동구에 이르기 전에, 미지에, 민월 병파라. 민월의 병이 파였다. 민월의 군대가, 전쟁이 끝났다는 말이죠. 그 전쟁이, 중지되었다. 그러니까 동구, 견태자, 동구가, 태자를 보내어서, 수, 조, 입사하니라. 수, 따라, 조를 따라서, 들어와서, 조, 조는 엄조지요. 엄조를 따라 들어와서, 사례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에, 도와주로 가기는 갔는데, 가는 도중에 전쟁은 이미 끝났겠죠. 끝났는데, 그래도 이제, 동구의 태자가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죄지 군병은, 중어 엄조지 일시에 적중하였고, 그 다음에, 기 사선은, 신선을, 신선을 성긴 것은, 신선을 성긴 것은, 중어 이소군지 일시르니, 이소군의 한번 시험이 적중한 것이니, 그 후에, 그 후에, 문성, 문성이, 문성 장군이라고 되어 있었죠. 문성이, 이치귀 중하고, 이치귀로서, 귀신을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적중하였고, 오리, 이 투기 중하고, 오리 장군은, 오리도 아까 나왔었죠. 오리는, 턱이, 바둑두는 것으로서, 바둑두는 것으로서, 맞을줌, 바둑두는 것으로서 맞추고, 공손경, 이 선적, 공손경은, 이 선적, 선적으로서, 적중하며, 선인의, 선인의 발자국, 발자국을, 발자국으로서, 선인의 발자국을 보았다는 것으로서, 적중하며, 그 다음에, 주안지근은, 주안을, 주안을, 세운 것은, 주안, 주안은, 성이름이죠. 성, 군, 군이름, 행정구역입니다. 주안을, 세운 것은, 대모 중재하여, 대모, 대모 해가지고 2번 보겠습니다. 대모, 구속이라, 거북의 등속이다. 베린, 대여, 선하고, 베린이, 등의 비늘이, 대여, 선, 크기가 무엇과 같다. 부채와 같고, 비늘이 엄청 크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큰 거북이다. 이런 얘기겠죠. 등비늘이, 부채처럼 크고, 유문장, 무늬가 있어서, 가장, 기식, 가장 만들 수 있다. 기식, 그릇의 장식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모, 바다 거북 종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안, 주안을, 주안 땅을, 땅에 군을 세운 것은 말이죠. 주안 땅을 세운 것은, 대모가, 큰 바다 거북, 대모가, 적중시켰다. 대모를 잡을 수 있다. 주안 땅을, 행정구로, 우리 행정구로 삼으면, 대모를 잡아 올 수 있다. 그게 바로, 적중시켰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장가, 월수지익에는, 장가, 장가, 이것도 지명입니다. 월수 지명이죠. 장가와 월수를 개척한 것은, 개척한 것은, 구장, 공장 중지에요. 구장과, 구장, 요것도 앞에, 저번 시간에 한 번 했었죠. 구장, 그 뭐, 그, 뭡니까, 구기자로 만든 장, 맛있는 장이겠죠. 그 다음에, 공장, 공장은 공죽장, 지팡이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구장하고 공장이 있는 곳이, 장가, 월수겠죠. 장가, 월수로 개척한 것은, 구장과 공죽장이, 마쳤다. 적중했다. 그걸, 조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완 안식지통은, 대완과 안식구가 교통한 것은, 천마, 포도 중지하라. 천마와 포도가 마쳤다. 적중했다. 천마와 포도, 천마와 포도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 게, 그 말에, 적중한 것이고, 적중한 것이다. 수, 자, 여러 가지가, 서로 적중함에, 무죄지지 황이니, 무죄의 뜻이 황, 거칠황, 어리석을 황도 있죠. 어리석어졌으니, 무죄의 뜻이 어리석어졌으니, 기비, 어찌 아니겠는가, 다욕지위누, 다욕이, 욕심 많은 것이 누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제 10분씩이 roots. 10분씩이 bunched up. 10분씩은 다욕관에 시키겠는가. 10분씩이 있는가. 10분씩은 다욕관이 없어졌다. 10분씩 쉬겠습니다. 10분씩이 주세요. 10분씩이 더 나왔네요. 감사합니다.